아 나 모르겠어. 어? 책상 밑에는 안 쫓아오겠지? 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안녕 친구들! 블레이드 위버예요. 가사마스 크리피 나이트 앟 프레디. 프레디의 무서운 밤. 이번에 4일 밤 해볼 차례거든요. 좀 오랜만에 해서 감이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4일 밤 먼저 도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전에 그 골든 프레디가 문까지 부시고 와서 나를 죽였거든. 자 이번에는 잘 깰 수 있을까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애들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움직일거야 아마 오랜만에 봐도 너네들의 퀄리티는 대단한거 같아 다시 보니까 너네 되게 잘 만들었어 이거 봐 움직이잖아 어롤롤 깜짝이야 이츠미 시작하자마자 깜짝 놀래켜 그러지마 치크가 더 왔네 이츠미 날 쳐다보면서 온다 벌써부터 오는게 어디서 배터리가 부족해서 나 죽었단 말이야 일단 치카는 지금 키친에 가고 있어 빨리 쫓아 들어가 아 깜짝이야 아 살짝 땄는데 아 키친 한번 떠나들어가고 그러다가 도대체 키친에 뭘 숨겨놔길래 들어가질 못하게 하는거지 여기 여기가 키친인데 치카다 치카는 아마 여기 바로 키친에 들어갈거야 도망가서 잠깐 빠져있다가 아직 보니는 안왔고 키친으로 아니네 그냥 오네 보니도 오네 보니는 관리실로 들어갔고 어 빠졌다 이봐 온척하다가 빠지잖아 뭔가 빠스락거리고 치카가 거기서 뭐해 잠깐만 보니 올 수 있어요?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다 아 왜 니가 뭔데 내 경비실에 들어가 있는거야 아 좀 깨보자 이게 더 어두워진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시커맸나 여기 불타 뭔가 불 탄거 같죠? 불탄거에요 이게 그을음이거든 그을음이야 그을음 불타서 마이 뻔데이 마이 뻔데이 선물 받았어요 이팅타임 뻔타임 파티타임 퍽시 퍽시 온다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포기 달려오는게 보였어 보니도 오네 최대한 늦게 달아와야해 배터리가 달거든 치카도 오네 최대한 앞에 왔을때 짠 조끼우 뒤로 빠졌다 보니 Speaking 문 앞에 서있어야지 아직 서있네? 치카? 자, 배터리가 지금 84%밖에 안 남았어 보니까 쭈 와, 아까 치... 폭시한테 죽을 뻔했어요, 방금? 뒤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상한 얼굴 움직이겠지? 어? 뭐라 그러는 거야? 니네 언어야, 이거? 셀카치고? 자, 이제 프레디 확인해야 돼요, 프레디 폭신 얘만 체크하면 되고 아, 프레디 울기 시작한다 여기 캠 1, 1, 여기를 봐야 돼요, 폭신 가, 프레디 보니 왜 안가 갔다 좋아요, 지금 2시 배터리 73% 오메 치카 온다 프레디 우는 소리 났어 어, 치카 나올 준비? 치카가 아니라 폭신 나올 준비? 폭신 올 것 같은데? 온다, 온다, 온다 하하하하하하 우와, 얘가 제일 스릴이 있어 100미터 달리기 선수야 갔냐, 치카? 어, 치카 갔어요? 좋아해요, 4시 아직도 주시야? 시간이 제게 안 간다 일단 폭신은 조용하고 이제 프레디가 문제인데? 프레디가 아마 3시쯤부터 움직일 거란 말이야? 뭔 소리야? 있어, 있어, 있어 프레디 있어, 우구 있어 여기 있어, 프레디 여기 있어 엉엉엉 엉엉, 폭신도 나오려고 그러고 프레디도 나오려고 그러고 엉 와, 본이 언제 들어왔대? 야, 이거 깰 수 있는 거야, 이거? 대박인데? 하, 미치겠네? 깰 수 있는 거야, 이거? 갔다, 갔다, 갔다 아, 드디어 갔다 폭신이 그나마 조용하네? 3시 헉, 깜짝이야 아, 큰일 났다 아, 또 들어왔네 아, 나 포기 아, 나 포기, 몰라 폭신도 지금 완전 다 나왔어 완전 다 나왔어 나옴, 1주포1 전이야 난 몰랐나, 여기 숨어있을래 아, 난 모르겠어 어? 책상 밑에는 안 쫓아오겠지?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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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저기 밑에 있어도 들어오는구나 엔도가 와, 그럼 내가 숨을 데가 아무도 아무데도 없는데 숨을 데가 경비실을 빠져나오면 내가 숨을 데가 없어 화장실에서도 죽고 엔도 밑에 있으니까 엔도가 나타나네 대박이네 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얘가 나타났어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나 여기 괜찮겠지 했었는데 여기 두고만 안 돼 여기도 안전한 방이 아니었어 그러면 내 경비실에서 막지 못하면 그냥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화장실에도 있다가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화장실에도 치카가 쫓아왔단 말이에요 아 이거 꼼수가 안 통하네 이거 깍꿍했어 방금 얘가 바로도 안들어가고 한번 놀래키는구나 깍꿍 한번 했어 치카 갔네 다행이다 살았다 고비 넘겼다 오케이 75% 나는 여전히 썩었어 아 이거 완전 제대로 썩었어 마이클이래요 마이클 퍼플가이의 아들이래 윌리엄 에프턴의 아들 앤워드한테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악취가 나는 좀비같은 퍼플가이 깜짝이야 이런거 하지마 놀랜다 기우 빨리 오라 기우 갔니? 외계가 꿍지랑거리는 중? 속시가 안 나타나네 오랫동안 땡큐쥬그룸 땡큐쥬그룸 세시바 아 버니 그냥 가지 왜 가다 쓰니 배터리 나가 갔니? 오케이 오케이 치카직 있고 좋아요 폭식 내다보고 있고 세시 아 넷이 아직도 안됐어 빡세 빡세 치카 치카 꽁지랑거리고 있구요 폭식 아 버니도 바로 오네 이리로 치카 다행히 그냥 가고 보니 오즈 있고 폭식 아직 있고 프레디 프레디 여기 지켜보고 있구요 막아놓고 프레디 볼까 프레디 오케이 폭식 막았어요 폭식 막았고 자 프레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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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5시도 안됐다고 가라고 가라고 친구 지켜보고 있다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 친구 아 폭식 또 또 나오려고 그래 금방 나오려고 그래 폭식 아 배터리가 애매해요 아 나 이번에 배터리로 죽을 수 없다고 오 오 오 오호호호 안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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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폭식 아하하하하 어 바로 엄청 빨라 프레디 깜짝 놀랐잖아 얘 안가고 여기 서있지 하하 너 이러다 갑자기 훅 돌아오지 않니? 그걸로 알고 있는데 5시 다 됐는데 좀만 아 본인 온다고 내가 너는 너가 있다고 문을 닫으면 내가 전기로 죽거든 내가 알거든 이거 응? 가주지 않으련? 치카 왔네? 아 나 전기 없어 전기 없어 친구들 어메 들어올 뻔했다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서있잖아 아직 너희 둘이 사겨? 걸렸어 무슨 대화하나 너 어? 어? 갔다 일단 불안개 닫고 아직도 있네 혹시는 혹시는 다행히 닫혀있어요? 하하하 안가고 계속 있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거야 어? 어 본인은 갔네 혹시? 혹시 가만히 있구요 30분 30분 전력은 21% 30분 30분 참을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닫어 아 얘 진짜 간보네 이거 미치겠네 됐어 막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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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 막았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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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깨는 각이다 이제 됐어 폭시도 없구요 40분 충분해 깨서 이거 깨는 각이야 유후 유후 깨는 각 이거 맞고 16% 16%에 10분 충분해 충분해 무조건 막는 각이야 이게 프레디가 휙 들어오버란 말이죠 프레디 여기 있잖아 프레디 여기 있고 지금 폭시가 다행히 잠수 탔어요 됐다 치과 간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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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 왔어 하지만 6시라는 거 클리어라는 거 와 깼다 바로 5시로 그냥 넘어가버리네 좋아요 한번 맛보죠 이번에 깨면 깨는 대로 역시나 아니면 죽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뺀 뺀 뺀 뺀 뺀 와 시작하자마자 움직여 5시 이제 마지막 밤이거든요 원래 5일 밤은 프레디만 나타나지 않았나 프레디 피자 가게 사탄 얘기인가 일단 내가 이리로 가서 애들 최대한 안오게 어그로를 좀 끌어야겠어 이렇게 이게 내가 전력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얘가 바로 와서 내가 전력 문을 닫으면 전력을 사용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자꾸 이렇게 유인해서 경비시로 안오게 해서 내 몸으로다가 때우는 거죠 전기를 아끼게 이봐 나한테 어그로 끌렸지 이러면서 최대한 버텨주는 거지 폭시만 조심하면 돼요 폭시 그래서 폭시가 나올 때쯤 경비를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력을 많이 아끼겠죠 지금 내가 전력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전력은 또 나가고 있으니까 문 닫는 전력보다는 훨씬 적게 다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오게 만드는 거지 어 프레디 벌써 움직이네 벌써 엉엉거리네 다행히 폭시가 지금 나한테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관계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 좋아요 괜찮은데 이거 하지만 이제 프레디가 문제야 프레디 프레디 가만히 섰는데 뭐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 이거지 유 왓칭 미 진다 곰탱이 달리기 보소 프레디가 나오면 이수법도 안 통한다는 거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프레디가 엉엉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끊었다가 다시 경비실로 가서 문을 막는 걸로밖에 안되겠네요 좋아요 5일 밤은 또 다음 파트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